물 좋고 공기 좋은 경상남도 합천의 산골마을. 이곳엔 소박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재영 집사가 이끄는 오두막 공동체의 가족들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소자나 알코올 중독자, 장애인, 노인 등으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매일 드리는 예배와 기도, 노동을 통한 성취와 협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오두막 공동체. 은혜와 진리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재영 집사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소자나 알코올 중독자, 장애인, 노인 등으로